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등록규칙입니다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인데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획기적인 제도이죠 그만큼 개업공개사에게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리권을 줬지만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신청보정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신청보정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우선 매수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지금은 공공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소송대리는 안 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소송대리는 할 수 없고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입찰표 대신 제출하는 것 자순위 매수신고하는 것 자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하고 중계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입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즉 중계대상물하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입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농지치득자익증명 대상 계약서 거민대상은 아니죠 입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는 즉 입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되고요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줍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에 등록처분 통지를 하죠 등록요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입법의 불비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부칙개공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되고요 경매실무교육을 미리 받았어야 되고요 보정을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56번에 보면 중개업을 할 때 보정설정의 경우는 등록후 업무개시장인데 매수신청대리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되니까 부칙개공은 안되고요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안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용 사진 2매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1매입니다 보정설정증명서류 이것도 미리 제출해야 되고 중개업에서는 미리 제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여기서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라는 의미입니다 2만원이고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3만원입니다 자 우리 암기프린터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결격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가지 법 제10조에 있는 12가지 외에 이게 추가로 5가지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못하는데요 중개업을 폐업신고해가지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재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잖아요 폐업했다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했다면 이런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고요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그 다음에 5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특히 1번이 시험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스스로 폐업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 휴업신고도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원본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재개변경신고도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매수신청대리 휴업은 6월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은 개인인 경우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교육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직무교육 요 3개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요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지직하려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지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이 해야 한다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 등이 필수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부동산 경매관련 과목 수강과 교육과목별 평가를 해가지고 60전 이상 되어야만 수료증 내줍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경매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은 우리 중개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매수신청대리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고요 비재산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보정설정을 등록신청 전에 해야 됩니다 중개업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후 업무개시 전에 합니다 보정설정금액 법인은 4억 이상, 군사무소는 2억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억 이상 2023년 1월 1일부로 정액됐습니다 두 배로 올랐죠 보정설정방법은 보정보험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법원에 공탁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됩니다 설명하고 교부해야 되는데 위임을 받은 경우 보정사항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본을 교부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를 물론 교부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금 회수인데요 공탁금은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49번에 15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리행위 방식은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하나의 서면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개업공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임원도 안되고 소속공개사도 안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대상자는 오로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만 받으면 됩니다 사건 카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물론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 모두 5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취득시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치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거는 무조건 인수된다고 했죠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인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정가 등기 인수된다고 했습니다 위임계약을 재결한 경우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다음은 매수신청대리 보수입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 요구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됐는데요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 1% 또는 최점의 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상담 및 근리분석 보수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1부동산당 5만원 범인에서 정액이 가능합니다 실비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한도가 없는데 매수신청대리는 한도가 30만원입니다 원거리, 멀리가는 출장비, 원거리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교통비나 등기사항증명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지급시기는 위임계약체결 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수에 대하여 위임계약체결 전에 설명해야 되고 사건 카드에 기록해야 되고요 보수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지급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지만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을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공개사의 의문데 공정하게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우리 공개사법하고 똑같죠 비밀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안의 조치에 따라야 되고요 등록증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을 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요 등록 취소되면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거 시험에 출제됐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업무정지 받아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혁공인중개사 신고 의무입니다 10일 이내에 사후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사무소 이전 이게 헷갈리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 폐업 미리 신고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고 또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해야 됩니다 자격추소, 자격증지, 등록추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경우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특히 2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 폐업을 미리 신고하는데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을 했으면 또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다음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시험에 또 2번, 3번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금지행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다른 2명 이상을 대리하는 경우 당연하죠 2명에게 내가 1등 시켜줄게, 낙찰받아줄게 해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보수 50만원 또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고 50만원 이런 거 받아 챙기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경매라는 거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2명이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명에게 내가 낙찰받아줄게 2명이 동시에 낙찰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3번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명의 대여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명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건 카드 확인 설명서 의기제, 필수적 기제상 누락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하면 안 되는데 시험에는 2번, 3번만 출제됐습니다 과거 출제된 걸 왜 말하냐면 시험에는 해마다 과거 나왔던 게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도감독인데요 협회 주된 사무소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지부, 지도,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만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협회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혁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물을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가 지도감독을 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의문데요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증지, 등록취소, 무정지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원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등록 행정처원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이게 조금 글로 적어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먼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6가지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된 등록사항 등을 통지해야 되고요 통지받은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를 한다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죠 다음 달 15일 다음 달 다음 달 같은 달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등록한 사항은 9월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되고요 그러면 9월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대로 행정처분 이것도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이한 것만 왜냐하면 매수 신청대로 이거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 시험에 나오니까요 절대적 취소 사유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폐업을 해도 등록 취소합니다 스스로 업무 안 하겠다고 폐업을 하는데 매수 신청대로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 특이하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였습니다 이게 그러나 매수 신청대로에서는 인위적 등록 취소라는 것 이거 7번만 기억하시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 폐업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등록 취소해야 되겠다 느낌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도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휴업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당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당한 경우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없는데 매수 신청대로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업무정지가 있고요 매수 신청대리는 업무정지 등록 취소밖에 없습니다 가태료, 진역, 벌금 없습니다 오직 행정처분밖에 없고요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죠 근데 매수 신청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사전사후 절차인데요 사전에 미리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들에서는 청문하는 건 없습니다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야 되고요 이 매수 신청대리 행정처분 대장도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만약에 업무정지당하면 업무정지당했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당한 경우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 없다 그 다음에 사망을 해서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일 취소됐다면 3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을 해야 되고요 법인이 해산되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해산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망을 한 경우에 등록 취소되도 등록증 반납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인데 각각 한 문제씩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약 28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9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오늘 한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주택임대차 여기서 4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가장 잘 나오는 게 부동산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요약직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모의고사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셔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